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.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엄마 나 운 풀렸어. 운 플러스 자기가 다칠 때가 있단 말이야.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칼질을 당할 수가 있다고.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낙동과 오리와 신세로 가진 양 총대를 다 총알받이가 돼가지고 욕을 다 먹게 돼 있지. 너무 나대지 말라고 그래. 그리고 자기가 1인자 될 줄 알고 죽기 살기 하는데 1인자 될 때 안 돼. 이 영상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. 엄청난 무릎 밖의사가 나타났다. 이름도 필요 없다. 생일도 필요 없다. 얼굴만 보고도 점사가 나온다니. 3천명 단골의 엄청난 비결은 바로 귀신같은 봉수. 운 플러스가 네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백년에 한 번 나올 김포 본점이 되겠습니다. 본점 선행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우리 선행님께서는 목소리만 듣고 점사가 나오시는 걸로 정말로 유명하세요. 맞죠 선행이? 네 그럼요. 그런데 구속자님들이 이렇게 해서 많이 연락 오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선행님들에게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목소리만 듣고 얼굴 보지도 않고 그게 가능하시냐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?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그분이 몇 살인지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. 목소리만 듣고 점을 보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 우리 본점 선행님께서 사주 안 넣으시죠? 안 넣죠. 우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안 넣죠. 사주 안 넣고 그냥 이름만 갖고 보는 거예요. 이름하고 바로바로 목소리 듣고 나오시잖아요. 그러면 무서도 있고 뭐 이러고 이렇다 얘기하면 아니 저거 어떻게 아세요? 그런데 아니 그 신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.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? 뭐가 보이시는 거 들리시는 거예요? 그게 뭐가 보이니까 이게 신은 여러 층이에요. 이렇게 테레비 형이 있고 테레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테레비 형 들리는 거는 나지우 형 손님 어떤 스타일이에요? 그리고 진동형은 이제 피피 형이잖아. 피피가 치면 막 진동이 오잖아. 그런데 그리고 또 내가 딱 이 사람을 목소리 딱 들었을 때 나는 같은 경우엔 안테라 형이야. 안테라 주파수가 맞으면 딱 나오잖아. 그렇지. 아니 그 사람은 그잖아. 그 사람을 딱 보면 이게 안테나가 딱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주파수가 맞아서 이런 스타일이지 내가.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유형이 테레비, 라디오, 안테나, 삐삐네. 그렇지. 진동형. 몸으로 막 와가지고 진동형. 그건 진동형이야.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와이파이 형 우리 안테나 우리 선생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꼭 예약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주 한번 드려볼게요. 이분은 남자분이십니다. 한 씨네요. 73년생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한 씨 남자분이잖아.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최고는 찍은 것 같은데 네. 최고는 찍은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. 똑똑하고 이분은 당차. 네. 당차인데 나름대로 욕도 많이 먹어. 욕도 많이 먹어. 왜? 잘난 척하고 앞에 서니까. 앞에 서가지고. 근데 왜 어떤 때는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사람 조심해야 돼. 왜냐하면 내가 한인처럼 이 사람을 충성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낙동강 오리아 신세 되거든. 팽당할 수 있어요? 그렇지. 왜? 이 개축생이 죽을지 살지 모르게 또 어떤 때는 사람한테 의리로 들이대는 게 있어. 무조건 생각 없이 들이댄단 말이야. 생각 없이 들이대. 머리 좋고 다 좋은데 그냥 꼬봉처럼 들이댈 때가 있다고. 되다가 자기가 다칠 때가 있단 말이야.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칼질을 당할 수가 있다고. 근데 머리도 좋은데 왜 그런 바보처럼 왜 그런지 이 사람은 소띠잖아. 소띠가 누군가 할 때나 고집도 있지만 의리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이 한 씨가 중이 이 한 씨가 중 자체가 워낙에 머리도 좋고 좋단 말이야. 이 집이 그래서 이 한 씨 남자가 잘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지만 자기가 불리하면 싹 말을 해서 픽사리처럼 이렇게 싹 이런 게 아주 머리도 좋게 빠져나가는 게 있다니까. 약간 위기 모면을 하면서 야 같다는 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단 말이지. 한 번 누구를 갖다가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. 그러면 충성은 하지. 아주 충성은 하지.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충성하다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낙돈과 오리아 신세로 가진 양 총대를 다 총알바디가 돼가지고 욕을 다 먹게 돼 있지. 무섭네요. 무섭지. 선생님이 무섭습니다. 아니야. 너무 나대지 말라고 그래. 아 그럴까요? 너무 나대고 그러면 안돼. 너무 나대고 나중에 총알바디가 나한테 오는데? 왜 그 짓을 해? 무만 짓을. 네.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. 네. 이 사람이 아주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주 잘해. 딱딱딱딱. 이건 이것고 저건 좋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야. 근데 쏘지 마시고 몸짓 털어서 다 뒤져가지고 몸짓 안 나는 사람 어딨어. 그렇잖아. 자기 나름대로도 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털으면 뭔가가 비리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서 너무 들이대고 너무 앞장서서 전면에 쓰는 거를 이제는 덜해야 돼. 안 그러면 욕 먹어.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인기를 얻고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게 되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왜? 까부지 말라고 그래. 누구 말 때나 누구 말 때나 지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어떤 라인을 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 저기 최고 안 돼. 1인자 안 돼. 그래요? 1인자 안 돼. 그럼 이분을 자꾸만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나락으로 간다는 거예요? 너무 드러...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안 드러내면 안 되잖아. 그렇지. 드러내기는 하대. 내가 너무 갖다 들이대지 말라는 거지. 어느 정도 빠질 땐 빠지고 했는데 너무 드러내잖아. 김흥무 씨 들이댄 그게 너무 갖다가 들이대잖아. 여기고 저기고 다니면서 내가 최고라고 들이대잖아. 사람 갖다가 딜 까버리고 너무 그러면 적수가 많다는 얘기지. 적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를 가르는 얘기야. 적당히 그냥? 적당히. 그리고 자기가 1인자 될 줄 알고 죽지사기 하는데 1인자 될 때 안 돼. 그래요? 안 돼. 그럼. 지금도 저기 안 돼. 너무 오른팔에 충성해.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. 올 내년. 올하고 내년에 많이 시끄러와. 많이 시끄러와. 대변인 많이 해야 돼. 대변인을 많이 해야 돼. 이쪽에서 치고 들으면 내가 대변인에서 이걸 막아야 되고 저쪽에서 치고 들으면 내가 대변인에서 막아야 돼. 방어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. 지금. 그렇지.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네. 그렇지. 그러면 자중해야겠네. 그러니까 좀 자중하라고. 너무 앞에서 너무 들이대면 안 되겠네. 그렇지. 너무 정면에 쓰지 말라는 거지. 똑똑하기는 해. 아주 깎아오는 밤톨처럼 깎아오는 밤톨 같아. 책은 찍어도 아주 백부장이 있고 아주 정면적으로 하는 걸 잘한단 말이야. 말도 딱딱딱. 아주 두려움도 없이 잘한다고. 근데 너무 적수를 많이 두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.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을 많이 두는 건 안 좋은 거잖아. 안 되지. 안 되지. 그럼. 언제 뒤에서 칼을 맞을지 모를 것 같아. 당연하지. 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 내년 조심해라. 올 내년 조심하고 너무 들이대지 마라. 그렇지. 너무 앞장서가지고 너무 자기에 대한 걸 너무 강하게 들이대지 마라.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갈매기가 보여가지고 갑자기 아니 갑자기 우리 본점 선생님께 찾아왔어요. 살려달라고 나 아까 말씀하셨던 나 1인자 되게 해달라고 본점 치료 키면 좀 어떨 것 같아요. 가능성이 있어요? 1인자 안 된다고. 본점자 켜도 안 돼? 안 되는 건 안 돼. 왜? 신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니 도와준다 해도 무슨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. 그래요. 실력이 도와주는 것도 되는 거나 도와주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지. 그럼 이분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건 어떤가요? 본점추가요? 본점추라는 거는 이분이 너무 사람들한테 적수와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사람들한테 내가 방어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그런 걸 본점추를 켜서 편안하게 그냥 불법 없이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요? 이분이 지금 현재 마음을 욕심을 더 내실 것 같으세요? 욕심을 내고 있죠. 욕심을 내고 있죠. 이 사람이 그러니까 1인자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알겠어요. 선생님 이분 바로 말씀드릴게요. 지금 한동훈 씨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오른팔 격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. 최근에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에 하셨던 분 혹시 아세요? 모르겠어요 저는. 모르시죠. 그렇죠. 나는 안 온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몰라. 이분이 지금 국민의힘 또 다시 대표의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. 지금 이분이 선호도 1등이고 여론조사자 1등이거든요. 말 잘하잖아. 말 잘하시고 법무부 장관이셨어요. 검사 출신이에요. 평생에. 그래서 법적으로 저기를 하는 거네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이가 안 좋대. 되게 엄청나게 친한 사이에 있다가 지금 팽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성을 하고 했다가 나중에는 상처받는다니까. 근데 이분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을 적술해서 안 좋아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절단하지는 않아. 그래요? 그럼 약간 거리를 두면서 머리를 굴린다. 이 사람은? 그렇지. 그냥 나도 당하고 있지만 않는다. 그렇지. 머리 상당히 좋잖아. 그렇죠. 검사장까지 올라왔던 분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세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리원축과 법에 대해서 잘 알잖아. 맞아요. 그럼 앞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. 우리 윤 대통령하고는 사이는 어떻게 보이세요? 올해 끝까지 갈까요? 끝까지 안 가. 아 그래요? 이야... 끝까지 안 가. 그럼 이제 팽을 당하는 거야?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? 팽을 당하는데 절대도 팽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가만히 물보듯이 보고 있지는 않지. 보고 있지는 않지. 이 사람들 반격을 한다는 거야? 당연하지. 지금 뭔가 가지고 있어? 보험 같은 거 다 드러났네? 나한테 너무 이렇게 밟아버리면 나도 가만히 밟히지는 않아. 아... 지렁이도 꿈틀 되는 거죠? 그렇지. 그럼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도 영감한 점사 감사합니다. 네. 네.